슈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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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어 이따 빠릿띠 빠릿빠져라겠어 어 어 어디가야 돼 어 그래 세이브도 방했어 지금 어 나한테 어 어허 세이브하는데 개도 안건드리자니 어 진짜 근데 여기서 쳐들어 온거 아니겠지 어 저기로 또 올라갈게요 오오! 아, 크랩! 됐어! 일단 빨리 옷 걸어줘, 어 1점 더 아이고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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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빨리, 엘리프트하고자, 어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왔는데, 지금 뭐 사고 뭐 한거 자서 이제 지장이 없어 절대 시간 없어 어... 빨리 아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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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혔잖아 이거 큰일 난데 이거 어 너무 큰일 난데 어 어 안되데 잠시만 아 오오 안되데 어어어 와 세이브 방해 뭐 여러가지 다 방해 방해 요소가 많네 지금 에 미치겠네 이거 어 자 일단 다시 올라탑자 엘렉터 어 어어 으 근데 어디 가오리같은게 있나 아하 가오리여서 찾았어 가오리여서 찾으 저 가오리여서가 막 감염시켜오래요 오오 야 꺼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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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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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진짜 막.. 자신부터 이제 수 많이 늘어날뻔어요. 그쵸. 일단 빨리 스토어가가지고 몇 개 팔아야겠어. 일단 세미컨덕터들을 팔아야 할까? 레벨스토어도 이제 올랐습.. 올랐습니만 무비 그 다음에 벗어났나? 벗어났나 보네. 벗어났나 보네. 레벨 5로는 또 6마리 하는게 또 필요해. 야.. 일단은 어.. 스테시스펙 하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력은 괜찮으려나? 일단 체력보자. 체력 하나만 하자. 지금은. 체력. 미치겠네. 미디엄을 하나. 어. 해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 저기 아이템같은건데? 어. 라인렉. 어차피 필요없는거지만. 그 다음에. 됐어. 그 다음에. 일단 카인 박사 만나러 가야겠지만요. 지금. 예. 엠제스 한번. 어. 일단 셔틀을 이따 수리해야하는. 수리를 또 해야하는 입장이고요. 또. 어휴. 아 근데 아까 파워너드 그거. 예. 좀 비상용으로도 하나 좀 남. 몇개 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어. 아. 미치겠다. 어. 어. 일단 빨리 셔틀을 이따 수리하여 가야겠습니다. 예. 여기죠. 예. 여기 카인 박사 있을건데? 어. 카인 박사님? 박사님. 정답. 아니 저기요. 뭐야. 어. 아니잖아. 어. 칼 박사님. 어. 아. 아니잖아. 어. 칼 박사님. 뭐. 뭐. 쇼크트라이버가 망가졌다고? 쇼크포인트가? 뭐든 물려. 조이가야? 어허. 마커 얘기도 있어. 아 이따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뭐야. 이거. 어? 어. 뭐야 이게. 그걸 찾은거라고요 마커를? 하이브마인드? 하이브마인드? 네크로몹까지? 아멜리아가 알고 있다구요? 어? 야... 무슨 비극을 만들어 냈네? 이 유닉톨로지들이 마커 발견하면서 하이브바인드 발견했나봐 이 인젯들이 어 일단 문이 일단은 열어줄거 열어주네요 자 오셀루님 어서오세요 자 자 지금 오신분들 추천놓으시고요 모바일영장분들 화면소차시고 움직일 수가 없으세요 유튜브를 오르신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지금 일단 상황을 정리하자면요 지금 이 유닉톨로지들이 신자들이라고 하죠 이 신자들이 그 마커와 더블하이프바인드를 발견했어요 아까 그 영상보니까 그게 하이프바인드인데 그 아까 촉수가 관련된것도 아마 하이프바인드라고 또 연관있겠죠? 그걸 또 발견했는데 이제 우주석까지 침식시키니까 완전히 이거는 사람 미쳐버린거지 그래가지고 이 함성이 어떻게 될지 알죠? 어어 오오 배부뚝이들 게다가 이 녀석들이 네크로모드라고 또 보면 저거 보면 있죠? 양파른다 자루 자르고 오! 어우야 한둘이 아니고 어? 장인전 어? 요걸로 자르고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위험한데 이거 저거로 제가 대부분을 잘못 건드릴받으네 지금 이렇게 있어요 어 장인전 어? 아직 한마리 남았어 어 내가 알았다 오! 꺼져 이따 걸어 어 어 뭐야 아직 남아있네 아 이럴 어 전자 빨리 어 이거 끝났나? 아직 안 끝났어요 역시 어 밑에 뛰어 밑에 뛰어 네 자루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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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이렇게 하면 마무리 안가네요 예 호 큰일났네 이따 이거 좀 추워 추고 이따 여기 한번 들어가보자 일단 아이템이만 있으면 좋던데 어 여기 회의씨 같은데요? 그쵸 함선실인거 같기도 하고 이거 함장 함장실 어 이따 플라즈라 커터 예 아매 크레딧 야 그러자 이거 큰일났네 이거 어 지금 못쓰 지금 플라즈라 커터도 없고요 예 지금 뭐도 없앤다 지금에 여기 한번 갈까? 뭐여기 여기 어디오르고있다 어 아니 보자 자 함 함장이네 함장 함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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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마크를 찾았나봐요 아 그러더니 아까 유니톨로저 이걸 관심갖고는 이곳을 왔나봐 부하님 한지 아니스템인 가 asking 뭐 방학 하 이 railway 아멘 이 소 고 아마도 이의 전체 정치에 대해 생각해버렸습니다. 저에게 좋은 하나의 도움이 되어있습니다. 내 결정에 관한지로 자동으로는 발음이 짓습니다. 특히 또한 아이디어에는 안을 한다고 해요. 아니, 그렇다고 싹은 카드로. 아니, 우리가 그렇게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슬라잇에 이끌어 일어날 수 있다가 고정으로 가정되면, 그리고, 에게 말하러 가정되면, 모든 것을 찾아뵐, 아마도 마을에 일단 마커를 옮기려 했었나보죠? 그쵸? 오호 역시 이.. 이것들이요? 예 이 유니톨러지가 이거 오톤 교수들이 아닌 것 같애 지금 뭐 여기 명단도 있어요 봅시다 일단은 일단은 카인 박사도 있구요 일단 머서 박사 여러가지 다 있죠? 지금 예 그리고 여기는 뭐 별다른 사람 없습니다만 예 이래서의 사이비 종교가 문제가 대조되는게 바로 이런건가봐요 여러분? 예 그렇죠? 근데 이 사진은 뭐지? 어..무슨 뭐 작업하는 일 같기도 하구요? 이게 채굴 현장인가봐 아마 어 자 일단 세이브 할 것도 있고 일단은 예 일단은 얻을거 얻어주고요 예 와 카나자 큰일난데 지금? 어 자 자 일단 세이브 해놨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일단 오브젝트가 뭐면요 셔틀을 다 수리를 해간거 맞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셔틀베이가 있죠? 예 여기도 괴물이 없게 바래겠슴나만 예 행하십니까 저기 생자나 이렇게 해서 어 일단 요런게 유용하네 어 아맨 다른것도 못난 셔틀베이잖아 어 조심하고 조심하고요 예 플라즈마 커터 어 저기 체력있다 됐고 아 이쪽에도 뭐있나? 아이템같은거 같은데? 오케이 플라즈마이너지 그 다음에 다른거 없겠죠? 예 갑시다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가보죠 어 여기 이제 제허실이죠? 예 여기 또 제허실에 뭐있나 살펴봤어요 아이템같은게 있으니깐요 예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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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참 아까제 그 괴물이 안오기 필요하겠슴나만 그 아까제 그 마인부 그거있잖아 어 자 여기가 맞겠죠 지금이 막혔는데 지금? 응 어 뭐 아 여기서 어 어 네이브 카드 이동 됐고요 예 빨리 오세요 자 이제 카인 박사 이따 기다려야겠죠? 예 그런데 요게 작동이 안되고 이따 컨트롤룸 가야나? 그러겠구나 어 빨리 가자 어 내 문을 이제 빨리 가야겠슴나만 여기 작동시켜나봐 어 오오오오오오오 야 젠장 이게 또 괴물이 없애 이 괴물이 없애 이 괴물이 없애 잠깐 이따 버티고자 일단 락킹사고 쫓으쎄 지금 어 까매 빨리 가자 오오오오오 아이고 에 됐어 일단 제거 여기서 어떻게 해야되 근데? 테스트 파이했는데 일단은 다시 해야나? 설마? 어 어 이런 어 나 스테이시스 못 이루는데 지금? 어 오오오오오 전입박스 다쳤어 이따는 밀어내 어 DP 됐어 이따 어느 정도 밀어냈고 예 네 네 됐어 어디로 가야지 근데? 오오! 오오! 큰일났는데? 됐어 어디로 가야지 근데 이거? 생각보니까? 어어 넘넘 legitimately 아 젠장 이거 한두개 안돼요 여러분 어 어. 그랬다. 어. 일단은. 컨트롤러 다시 가야 하나? 근데? 일단 저..그거..그거..그거..그거 없건데? 어. 되셨어.. 아하! 오케 알겠어 어 어 야야야 오우! 오케 알겠어 지금 전해석을 유인해야돼 유인해서 그걸 나서 이제 해놔나 봐 여기다가 어 테스트 파일로 해가지고 오케 알았어 또 오래나? 밑에 여기지? 위다? 이렇게 오르므라고 오우 좋아 일단 뛰고요 이따 뛰어 어 이쪽으로 어 이따 여기까지 유연하자 어 이따 짧아 잘라 어 됐어 오잇 이게 진짜 좋아 너 끝났어 이미 어 빨빨리 자 자 어 이거 안 붙었는데 이거 큰일났니 이거 아이구야 큰일났다 이따 조각 어 다시 여기서 스테이시스 모듈이 필요한게 이런겁니다 여러분 예 잠시만 이제 뛰어 자 맞다들겨 저거 뭐있나? 제발 어 자 플라즈바 에너지에 자 이야 지금 추속도인데 어 일단은 아 저거 어 뼈 어 뼈 아매 미치겠네 이거 어 미치겠네 이거 어 어 되돌아주네 그래도 어 어 자 어 어 어 이라 젠작 어 어 어 위험해프다 어 자 어 무기할리 있으면 좋은데 무기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 지금 아 아 아 됐어 아이구야 잘못됐다 됐어 미치겠네 죽어 빨리 여기 지금 보시면 추천루세요 자 이렇게 좀 되나? 아하 이분도 안되네 잠시만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지금 시험 떠옹 자 빨리져 미치겠네 이거 에 에 아 오늘 중으로 이 챕터를 깰 수 있으려나 오우 이제 셔틱 타고 이제 도망가면 되는건데 에 쉽지가 않네요 에 어 아이고 나 잘못됐어 캡톡 누르고 했어야 돼 어 그렇지 못했어 이때 계속 뛰어 어 으 으 이렇게 세고 아이구 젠장 에이 왜이래 왜이렇게 당황하고 난리하나 어 뿌리야 당황하지마다 제발 어 지금 시치면서 당황하면 끝이야 어 끝이 된다고 어 끝장난다고 좀빠좀빠 살려줘 살려줘 으 어 2019 난리하는 게임 아니야 여러분 지금 왜 탈출하는게 목적이다 오 좋아 와라 오 어 네네네 됐어 자, 전환전 자, 다시 잘하겠지? 어 저속 무적이에요 완전히 준비하고 어어 이랄 이따 뛰어 어 어 이에서 스테시스 모듈이 필요한게 이런겁니다 여러분 스테스파이 됐다! 됐어! 됐어! 오케이! 잘가라! 넌 홍보이가 돼 휴 아이구야 자, 근데 스탠바이 지금 해 아 자, 어, 칼미 박사 이봐요 칼미 박사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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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던데? 네 알겠습니다 이따는 뭐 이따 빨리 이따 작동시켰는데 근데 스탠바이에요 지금 자 오브젝틀 컴플리트 했는데 아 뭐야 혼자 가는거야 지금? 아 혼자 가면 어떻게 하는겨요 지금 박사님 이따 마커인들어 오라고 미치겠네 네 이따 밖에서 이따 또 셔틀 한번 찾아보라고 하니 아이고야 큰일났다 지금 체력은 바닥이지 게임오브를 확실시 됐지 아이고야 이따 셔틀 타고 탈출하는게 목적이에요 지금 예 원래는 이 이심브라후에 있던 구조선 구조를 하는것이 구조에 있던 선원들을 구조를 하는것이 목적이었었는데 지금 이 유니톨로지라는 그 타이비 종교들이 지금 또 마커로 발견해가지고 지금 어후 완전히 여기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거든요 지금 완전히 어 그래가지고 지금 탈출의 입장이에요 지금 예 저소도 뭐야 뭐야 마인붐하는 사람 너한테 얘기 들을 필요 없어 이 이 이 마나이클런 안됐지만 난 너 그런거 관심 없거든 어 오우 갓 보셨어요? 저 가오리가 저 마인붐 만든 사람 완전히 오 글쎄 얘기 안할게요 이제 자 세미컨덕도 없고 세미컨덕도 없는것 같은데 지금 어 일단은 큰일났네 어 설마 여기서 만나는거 아니겠지 저 박사고 맞다면요 예 이럴줄 안써 어 이따 덩쳐 이따 재정비할 텀도 없네 지금 어 저 아이템 한번 살펴볼까요? 미술순이건 컨택트빔 밖에 없네 지금 예 미술순이건요 예 컨택트빔 밖에 없어 어 어 끝났나? 끝났겠죠? 예 이따 체력 다시 올려 어 휴 미치겠네요 진짜 예 여긴 대체 어디서 뭐가 잘못된거지 예 아마 마커를 발견할 때부터 예 잘못된거는 확실한거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과오리 녀석이 또 우리 공격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한둑이 한둑이 가면 된게 지금 한둑이 아니거든 지금 일단은 세이브 원자다 세이브 원 어 이제 세이브 안그래 세이브 안했네 어 힘드네요 예 카인 박사는 뭐 제 마커인대로 오라고 하라 하라고 한거 같기도 하고 어 자기 혼자도 막 줬어 지금 어 지금 아무것도 없었죠 정말 펄스라이플도 모든 어 일단은 어 어 어디로 가세요 어 저기로 올라가요 설마 아이고 진짜 힘드네 어휴 아마 다음주 중으로 끝낼 수 있 있 있을까 지금 걱정이 심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허 에스 미치겠어요 예 헉 이게 마커야? 오우 갓 엄청 크네요 에 어 잠깐잠간 왜 물을까 뒷을 어 아 으 으